자 그러면 도대체 식이요법, 식이요법 하는데 진짜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그 원리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체질을 감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체질에 따라서 먹어서 병을 고치고 예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 이야기에서는 기경이론이라고 쓰여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기경 돌아갈 기자에다 경락의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경락에 어떤 기분이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옛날에 한약에 나오는 전통적인 이론입니다 약제, 본초, 약제는 사기오미해서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경락으로 들어가느냐 사실 곤두훈 선생님은 한약제를 쓰는 걸 보고 그러면 어떤 경락으로 들어가니까 그 기운을 침으로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힌트를 얻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침범에 나온 건데 여기서 똑같아요 뭐냐 그러니까 식약동원,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의식동원이라고 해요 원래 약물과 식물은 같다 뭐가? 효과 같다 이거죠 다만 어떤 게 빠르고 늦고 강하냐 약하냐 그다음에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지 근본적으로 다 경락에 따라서 다 들어가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8.7 한약에서는 기경이론을 채택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으면 현대 영양학적으로 칼로리 따지고 화학적인 성분 따져서 이거 어디 간에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먹으면 전체적으로 통과할 것으로 봤을 때 어떤 장부로 받아들이느냐 일단 몸에서 받아들여야지 뭐가 분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자료는 8.7는 뭐라고 했어요? 임상이라고 했어요 모든 건 본동원 선생님이 임상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사상의학에서 나오는 식물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접근을 해서 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현대 영양학을 넣어서 이화여대 거기에서 실험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곤돈 선생님이요 이화여대 식품영화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뇌막이 있어요 돌 김용옥 선생님의 박사님의 동생 여동생 김숙희 장관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때 이화여대 식품영화과의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돌 김용옥 씨가 하나의 숙제를 준 거예요 야 이거 팔체질 이거 좋은데 현대 영양학적으로 한번 규명을 해보자 그래서 곤돈 선생님이 동의를 해가지고 강당에다가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곤돈 선생님이 체질을 간별합니다 그래가지고 간별을 해서 그에 따라서 체질식을 해서 전하고 후하고 혈청검사 결과를 가지고 피어선 요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서 아 진짜 체질에 관계가 있구나 정말 개선이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밝혀낸 겁니다 이 도표는 지금 곤돈 선생님은 동틴 암재단 그걸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암치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최근에 발표된 겁니다 올해 봄에 동틴 암센터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한글로 북문으로 두 개로 운영을 하는데요 양쪽이 올려져 있습니다 기존에 그하고 틀린 건 이게 있어요 세모표가 있는데 자주 먹으면 해로운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두 개는 반드시 필요한 음식 꼭 먹어라 동그라미 하나는 유익한 음식이다 반대로 액스페 하나는 해로운 음식이고 두 개는 절대 금이할 음식이에요 이건 뭐냐 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년 이상 걸쳐가지고 암한 데까지 싫어해가지고 그 결과로 뽑아낸 거예요 한 가지 예외만 딱 들읍시다 뭘 보면 우리가 쉽게 먹는 섬에 들면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목양체질은 세모표예요 보니까 세모는 자주 먹으면 해롭다 목음체질은 동그라미 두 개예요 꼭 먹어라 반드시 먹어야 된다 토양체질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토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금양 절대 금이어야 된다 금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수양 절대 안 된다 수음 절대 안 된다 보면 돼지고기는 세체질한테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쇠고기는 비싸잖아요 그런데 쇠고기는 목양, 목음, 토양, 수 이것도 내쳐지네 모든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에서는 이렇게 단백질이죠 동물성 단백질 쇠고기, 돼지부터 해가지고 생선까지 쭉 나오죠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콩, 매주콩, 완두콩, 강랑콩 다 틀리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곡류 쌀, 현미, 찹쌀 현미가 나오는데 현미는 우리 당뇨병 걸리면 현미식을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토양, 토음, 체질 특히 안 돼요 현미를 먹으면 악화가 돼요 그다음에 금양, 금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메밀 있잖아요 메밀 메밀은 목체질한테는 안 돼요 그러나 금체질은 굉장히 좋아요 대장의 기운을 약화시켜줘요 메밀이 팔체질 때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기름도요 틀려요 금음체질 불쌍합니다 금체질들 별로요 근체류, 뿌리 채소 채소도 뿌리냐 잎이냐 따지거든요 보면 금체질들은 뭐예요? 절대 뿌리 채소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의학 이론에 보면 뿌리는 머리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금체질들은 머리가 발달돼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것만 쓰고 있는데 뿌리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목체질은 뿌리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채소, 잎, 줄기 채소입니다 시금치 않아 가지고도 이렇게 나와요 양념류, 해조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과 앞에 사과 한번 볼게요 사과하면 우리 국민적인 과일이라고 그러는데 사과 보면 토양, 토음 절대 먹지 마라 금양 절대 먹지 마라 금음 자주 먹으면 해로운 거다 내 체질은 먹으면 안 돼요 좋은 게 목양, 목음 특히 좋은 게 수양, 수음이네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인삼, 낙제도 그렇잖아요 인삼도 인삼도 마찬가지예요 인삼이 가장 좋은 체질은 뭐예요? 목양, 수양, 수음밖에 없어요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홍삼은 다 체질에 맞지 않느냐 그런데 참만의 말씀입니다 마음만에 콩떼기라고 해요 그래서 홍삼, 인삼, 녹염 이거 정말 체질에 맞게 먹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귀도 멀어요 잘못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알로에 쭉 나오죠 비타민 좀 보세요 비타민 비타민 AD, 비타민 C, 비타민 B 이렇게 해서 비타민은 어떻게 분류가 좀 됐어요 그런데 원칙적인 건 비타민도 합성 비타민 먹지 말아라 천연으로 먹어라 그러면 체질식은 그렇습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 중에서 어떤 성분이 현대 영양식으로 많이 들어있는가 가령 칼슘이 필요한데 토양 체질은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고기는 먹지 말하는데 칼슘은 또 어디서 생선 먹지 말하는데 어디서 치우느냐 그렇단 말이죠 체질식 내에서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체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8, 7, 1 섭생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먹는 건 복잡하잖아요 아직까지 검색이 안 된 게 검증이 안 된 게 많죠 먹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곤돈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 검증을 해가지고 나타난 이 결과에 나오는 음식만큼은 자기 체질에 먹고 그 체질의 음식은 맛있다고 생각이 되면 먹는데 즐거운 기분으로 조금씩만 먹자 골고루 먹자 그것도 그게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탈체질의학의 원리를 익혀가지고 정말 가정에서 체질에 맞게 음식 식당만 제대로 조절을 한다면 우리의 면역력을 북돋아가지고 건강을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약속들어 좀 쉬었다가 되죠 하는 거야 쉬고 내 모두가 Sukkukau voor 해당 수정 산体 Wie 추 אר 불구 Greater Cher Lubbla Ruby performing 비